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통해 이어버드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한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실행해서 연결되어 있는 갤럭시 버즈2의 이어버드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실행합니다 이어버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목록을 끝까지 내려줍니다 이어버드 설정 클릭합니다 이어버드 설정 메뉴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어버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신 버전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와 함께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메인 화면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버전하기를 위해 홈 화면을 다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어버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클릭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유물을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최신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의 이어버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